한아계 울산 산다 이놈들 다 매수 땡겼는데 한 번을 방송을 지금 들어와서 방송을 보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뭐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아 애들이 아예 그냥 1000% 수익 먹으려고 아예 넉넉히 있는 건지 여기 큰손이가 큰손이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 목표가가 8800원에서 8900원이야 자 오늘 이제 8900원을 돌파를 하면 돌파하기는 힘들게야 왜 그러냐면 8890원에서 8900원에 강한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한 번 끊어줘야 돼 자 끊어주면 목표가가 거의 8900원이면 얼마냐 500%냐 잠깐만 계산 좀 해보고 1500원 곱하기 500% 더하기 1500원 정확히 오늘 500%다 오늘 목표가가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들 데이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은 그 구간에서는 한 번 끊어줘야 돼 홀딩할 사람들 바닥에서 3000원에 매수 땡긴 사람들은 홀딩할 수 있는데 지금 너희들 100%대에서 끊어먹고 앉아가지고 중간에서 추경매수한 사람들 있잖아 높은 금액에 그 사람들은 끊으라고 걔네들이 들어올 생각을 안 해 다른 애들은 방송 못 들어가지고 난리인데 우리 카페 애들은 그냥 관심도 없어 사놓고서 그냥 1000%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마냥 그냥 한의도 매수했고 한 10명 매수했거든 방송 두루루 올 생각을 안 하네 참 이상한 애들이야 지금도 급등하고 있잖아 어제도 몇 프로 급등했냐면 어제 20% 수익 어제 20%까지 올랐거든 오늘도 지금 지금 십안 몇 프로 십안 6% 정도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 같으면 뭐 목표가 얼마를 잡을까요 이러고서 물으러 오는데 우리 애들은 물어올 생각을 안 해 그냥 오르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아니 다른 카페 같으면 와가지고 저 지금 뭐 200% 수익이 났어요 이러고서 와가지고 막 떠들고 막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 그냥 방문도 안 해요 미치겠다 내가 누구도 안 해 아 мой 인생 콩나물 이